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메이드 위믹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코인구조대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오늘의 믹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위믹스가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위믹스 코인은 16% 하락한 2150원에 거래되고 있죠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이 위믹스 유의종목 지정 소식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저 또한 한 명의 투자자이자 위믹스 유튜버로서 오늘날 사태가 매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안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위메이드의 실책과 팩트를 정확히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믹스가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갑작스럽게 늘어난 위믹스 유통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등 닥사 회원사에게 위메이드가 유통량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것보다 실제 유통되는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고 업비트가 언급하고 있죠 지난 26일 위메이드는 코인마켓캡의 유통량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코인마켓캡은 코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다루는 플랫폼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 플랫폼은 바이낸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코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갑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바이낸스의 위상은 굉장히 높죠 그렇기에 대부분 중앙화 거래소는 코인마켓캡의 정보를 기반으로 시총과 유통량을 매기곤 합니다 그런데 위메이드가 10월 26일 어제 코인마켓캡의 위믹스 유통량이 이상하다는 것을 포착합니다 위믹스 유통량이 전혀 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위메이드는 지금껏 반영되지 않은 유통량을 한 번에 반영합니다 그 결과 위믹스 유통량이 1억 2천만개에서 3억 2천만개로 급증한 것이고요 또한 3억 2천만개라는 개수는 닥사에 제출한 유통계획을 상회하는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가 유통계획보다 위믹스 유통량이 늘어났으니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모든 것을 공시해왔다 주장하죠 실제 코인마켓캡의 위믹스 물량이 늘어나지 않아 왔던 것은 사실이나 위믹스 분기보고서를 본다면 위믹스 사용 물량이 모두 공개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 프로젝트의 경우엔 닥사 측의 유통량 계획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며 실제로 코인마켓캡 유통량과 유통량 계획이 상이한 프로젝트들도 부지기수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위메이드 입장에선 오늘날 사태가 매우 억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위메이드는 공시까지 하는데 말이죠 즉 거래소 측에선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유통량이 급증했고 유통계획보다 실제 유통량이 많으니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것이지만 위메이드 측에선 유통계획이 문제라면 왜 위믹스의 유통계획만 문제가 되는 것인지 형평성을 거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하나의 의견으로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위메이드가 여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위메이드가 홈페이지에 공시를 했다는 것이 코인마켓캡 유통량을 수정하지 않아도 될 명분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거부터 많은 논란을 거쳐왔던 위믹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애초에 만들지 않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현재의 논란은 위메이드가 아니랬고 어느 정도 자초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래소의 대처 방식도 다소 의아하다는 거죠 유통계획과 현재 유통량이 상이하여 위믹스에 유의 딱지를 붙일 거라면 유통량을 애초에 제공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진작에 유의 딱지가 붙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유통량을 제공했기 때문에 위믹스가 억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코인의 경우에도 유통계획과 유통량이 상이한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왜 위믹스만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사태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태는 위믹스와 4대 거래소만일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코인과 중앙화 거래소 사이의 갈등으로 부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코인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일 궁금해하실 위믹스 상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상패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과 파급력을 생각해 본다면 영상으로 다루는 것조차도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믹스 유튜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여러분들이 하나의 의견으로만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위믹스가 상패될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코인마켓캡 유통량을 미숙하게 업데이트한 것은 맞으나 공시를 통해 위믹스 유통량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는 것이 정상 참작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또한 유통량과 유통계획이 상이한 프로젝트가 다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믹스만 유의 딱지가 붙은 걸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사건이 상패까지 연결된다면 다른 코인들도 상패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 자체가 거래소와 위믹스 간의 알력 다툼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한 위메이드와 위믹스의 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 위메이드는 위믹스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메이드는 회사의 체질 자체를 위믹스 플랫폼에 끼워 맞춰놨죠 그러니 위믹스 사업의 전복은 위메이드의 전복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니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위메이드는 회사의 명운을 걸고 소명 절차에 나설 것이란 것이고 그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위믹스가 투명성에 문제가 있기보단 위메이드가 어느 정도 명분을 준 거죠 그리고 거래소들은 루나 사태 이후 정부의 눈치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메이드의 실수로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고무줄 같은 위종목 지정 기준 때문에 거래소가 갑질하는 것 아니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위메이드와 거래소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내놓을 테니 그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팩트를 봤을 때 거래소도 좀 이상하고 위메이드도 명분을 준 그런 사건이 오늘날 위믹스 위종목 지정 사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되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Q & 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